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원주 외에 동해에서 6명, 춘천에서 4명, 양구에서 3명, 속초에서 3명, 영월에서 2명, 평창, 철원, 홍천에서도 각각 1명씩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제는 원주가 6명, 동해가 3명, 속초 3명, 춘천 2명, 강릉 2명, 양구 1명 등 17명이 확진된 가운데, 이로써 현재 원주 누적 확진자 수는 318명,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04명입니다. 원주교도소 재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던 선제적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원주시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따라 원주교도소 재소자와 종사자 1047명에 대해 5명의 검체를 하나로 묶어서 검사하는 풀링 검사 방식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내 요양시설 55곳의 종사자 1,601명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여주 원주간 철도 건설 사업을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종 확진됐습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 관련 전체회의를 열고, 여주 원주간 철도 사업을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타당성 재조사가 확정된 지 1년 만으로, 최근 복선화를 감안한 설계비가 국회를 통과해 청신호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원두시와 지역정치권은 내년에 설계 착수해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영서 남부지역은 한낮에도 영하 6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졌고, 내일도 춥겠습니다. 오늘 영서 남부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원주가 영하 7도, 영월이 영하 6.4도, 횡성이 영하 6.7도, 평창 영하 7.5도로 강추위가 계속됐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 15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까지 이어진 뒤, 새해 첫날인 모레 낮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평창군 미탄면에서 올해 첫 출생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미탄면 마하리에 거주하는 30대 부부가 지난달 21일 둘째를 출산하고 이달 초 출산신고를 마쳤습니다. 출산가구엔 미탄면의 베이비 축하박스와 지역가급 기관단체 축하선물이 전달됐습니다. 미탄면은 작년 2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2018년엔 신생아가 없었습니다.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가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원FC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팀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강원FC의 축구가 문화를 넘어 삶이 되도록 하고 싶다며,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의 경기력을 팬들에게 보여주도록 구단을 이끌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5살에서 10살 사이에 축구를 배우고 즐기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유소년 축구 육성 의지도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산촌을 기반으로 창업활동을 하거나 귀농하는 도시민들에게 산림 텃밭을 조성해 임대합니다. 4헥타르 규모의 구규림에 조성된 산림 텃밭은 야생동물 침입 방지 울타리, 작업로, 진입로, 관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산채재배에 적합하게 조성됐습니다. 모두 7개 구역으로 분활됐고, 인근 원룸까지 임대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임대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한 구획단 연 2, 3만원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원주시가 중앙동 도시재생지역에 공공 와이파이 11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자유시장, 중앙시장, 시민 전통시장, 풍물시장, 강원 감염 내부 등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휴대용 단말기에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원주 스마트시티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최초 1회 접속으로 모든 곳에서 자동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